아, 발음이 이런 발음이었구나. 너, 넌 아예 그냥 대놓고 넌 오물오물거리면서 날 보는구나. 언니가 당장 가르쳐. 너, 상이 봐. 넌 날 봐. 뭘 씹고 있는 거야? 너도 혀 씹어먹는 거야? 네. 너 방금 혀 삼켰어. 씹었는데 삼켰다고. 와, 여기 가사가 절대 뒤돌아보지는 않을 거니까. 이 구절이 참 인상 깊어. 뒤돌아보지는 않을 거니까 원, 투, 쓰리. 원, 투, 쓰리. 하지만 포에 뒤돌아보지. 하지만 포에 뒤돌아보지. 아니, 아니, 아니. 스트레칭. 스트레칭. 방금 책상 밑에 집어넣은 거 갖고 와. 손님. 너는 관장이란 놈이. 저 지금 계속 엄마가 편지 정리하고 있어요. 편지 몇 장으로 쓰신 거야, 엄마가? 편지 몇 장으로 쓰신 거야, 엄마가? 저 지금 시작 사는 거야. 아, спас. 어, 저는 다음날 놈이. 계속 MIT가 파괴한 뱅에 없으신 게 상처. 감사합니다.